안녕하세요. 와이노드의 부산점입니다. 9월달 이번에 시청회가 진행될건데 이번에는 대표님이 예전부터 말씀하셨던게 있어요. 점장님의 LP앨범 중에 몇곡을 고객님하고 같이 하이엔드 시스템으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예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웬만큼 많은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거나 상품에 대한 홍보를 정황하게 한다거나 그런거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간단한 그래도 어떤걸로 들었다고 고원을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간단하게 소개 한번만 하고 중간중간 또 음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계속 플레이 위주로 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발매된 재발매된 음반들 위주로 그렇게 성공을 했거든요. 재발매됐다는 것 자체가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니까 재발매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보시면 대부분 아는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듣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스피커는 아주 핫한 스피커죠. 포칼의 스칼라 유토피아 예보. 칼라의 버전. 스칼라 유토피아 예보고 요거는 골드문트의 2개짜리 프리앰프 37S 그리고 모노블록 파워앰프 텔로스 440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턴테이블은 토렌스 TD1500 TD1500이 완전 수동이어야 녹아나를 좀 해야 돼요. 이 정도 녹아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늘 바늘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진광석 네번째 앨범이 있죠. 그 요것도 재발매가 됐는데 1,2,3,4집이 다 재발매가 됐죠. 지금 다 배송이 완료가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재발매 되기 전에 요게 굉장한 고가였죠. 그냥 100만 원이 넘었죠. 그냥 싸게 사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피눈물 흘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ke poverty 집자 검은 밤에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으로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 없었지 피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 저런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가수라기보다는 기타리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김옥경아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들어있죠 김광석이는 나중에 리메이크를 했다 너는 60대 노후 이야기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도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네 인생은 그렇게 흘러 왕혼에 깨우는데 듀스 한 곡 가볼까요? 듀스 2.57인데 지반하고 초반하고 차이는 노래 곡수가 차이가 있어요 요게 더 적죠 노래가 3곡인가 덜 들었더라구요 여기에서 요 운반에서 그 유명한 열만에서 라는 곡이 들어있죠 이 노래 곡은 이 노래 곡은 이 노래 곡은 이 노래 곡은 완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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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꿈꿔운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얼마 전에 집을 매된 아이유 꼬깔피거든요 이건 난리였죠 김창완 씨하고 같이 부른 너의 의미 한번 볼게요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큰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제가 이걸 굳이 산 이유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그 곡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곡이 들어있는 정규일본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봤을 때 굉장히 그 곡까지 거래가 됐어요 거의 한 100만원 그쯤에 거래가 됐었는데 요즘엔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한 30만원 그쯤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거하고 국민학교 동창회 가는 길 그 두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면에 첫 번째 두 번째 곡은 나란히 있어요 그 두 곡을 많이 들어보실게요 오랜만에 만나는 녀석들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 눈 뚫리듯 설레는 나의 마음은 걸음을 대촉하네 나를 사랑했던 그 시절 친구들 오직도 날 기억할거야 아까 김광석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몇 번째? 아까 네 번째?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곡들이에요 하루 귀가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여기서 만져서 직접 또 해보실 분들은 직접 해보시고 다른 방에 또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 직원 둘이 또 있으니까 얘기해 가지고 다른 시스템도 들어보시고 저는 이제 음악은 오랫동안 들었는데 하이엔드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와인 오디오를 평소 때 관심이 좀 많았어요 부산에 생겨진 몇 년 됐잖아요 1년 질기월 됐죠 한번 와야지 와야지 하다가 근데 매달 시청이 한다는 거를 듣고 그래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원래 이제 포칼에 좀 관심이 좀 있었고 포칼 시리즈 중에 괜찮은 거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부터 매칭이 되어있길래 그래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요 잘 들렸습니다